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새로운 시퍼맨 등장인가요? 와인잔. 잠깐만. 왜 안 흔들어? 뭐야? 쌤깨집이야. 아, 잘하자. 이사했구나. 네, 아침 인사가 아주 화려합니다. 애들아! 애들아! 아빠! 훈련 배지리. 잘 지냈다. 잘 지냈다.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뛰어! 맞아, 예전에 맨날 뛰지마. 뛰지마가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뛰어! 마음껏 뛰네. 일단 뛰고 보낸 윌벤져스의 뉴하우스 만나볼까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집을 선택했었거든요. 거실이 진짜 넓어서 윌벤져스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모던한 주변까지. 네, 저기서는 뭘 해 먹어도 맛있고 뭘 하고 놀아도 재밌겠어요. 자,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우와! 햇살 가득한 윌벤져스의 방도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죠? 지하공간! 프라비탄 영화관으로 꾸며놨네요. 나도 윌벤 집에 놀러가고 싶다. 집에 누구가 될 것 같으면 좋겠어? 나나. 네, 나도 나나. 진짜야? 새집에 오니까 할머니 나나 제일 먼저 생각났나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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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빨리 나나 할머니 초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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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